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. 머지않아 내가 다시 하늘과 땅, 바다와 묻툴 흔들어 놓으리라.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으리라. 그리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가 곧 이르리라.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.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.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가 말한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